안녕하세요 디스커버 마린입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한 요트 세일링 중급 과정 고스가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다음 차수의 인원을 모집합니다. 4월에 열리는 요트 세일링 중급 과정은 4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간 진행합니다. 자격 요건은 세일링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가능하며, 요트 조종 면허를 취득하신 후 요트를 운행해보지 못하신 분들, 요트 구매 후 관리 방법을 몰랐던 분들, 그리고 장거리 항해를 하고 싶은 꿈이 있지만 방법을 모르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전체적인 일정은 첫째 날 9시까지 거제도 쌍근마을에 도착하여 오전에는 요트 유지 관리, 기관 및 정기 관리, 위긴조열 실습을 합니다. 오후에는 쌍근에서 복룡포까지 운항을 하며 앵커링과 기주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둘째 날은 원거리 항해를 할 때 신고하는 법과 본격적인 중급 과정의 범주 실습을 합니다. 자세한 교육 내용은 이전 요트 중급 과정 결과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비용은 거제 요트 조종 면허 실기 시험장에서 특별 할인을 제공하여 총 49만원에 진행하며 신청 방법은 아래 설명란에 신청하는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에서 간단한 정보와 참여 목적을 적어주시면 설명란에 있는 마감일까지 모집을 한 뒤에 추첨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요트 세일링 중급 과정에 문의가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빠른 답변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요트 세일링 중급 과정을 통해 업그레이드된 마릴라이프를 즐기실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EC.